지금까지 정치톡톡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다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려내겠습니다. 얼마든지 고소하라는 걸 보면 자신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잠깐 봤었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대선공작 게이트에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인터뷰가 진행된 게 2021년 9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민주당 의원 32명이 이른바 대선공작 면제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대선공작 면제부 법안은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처벌 하한선은 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형량을 감경받아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제일 적게 줘도 500만 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서 이 벌금 500만 원이라는 한 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를 없애려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네. 윤재혁 원내대표, 이런 지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수사람 화이팅! 화이팅! 수혜야 화이팅! 수혜야 화이팅! 힘내라! 힘내라!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조롱하거나 하는 반발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지지자들도 국회 안으로 다수 들어와 있거든요. 이 때문에 행사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행사 시작 직전에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국회가 국민의힘 것이냐, 회수 너희나 마시라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습니다. 행사에 대해 여당은 이 대표의 단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당초 수산물 시식회를 하려 했지만 판매 홍보 행사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음식을 팔다니 이게 무슨 조롱이냐 이거였군요. 어디까지 가나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